대전 동구가 농림축산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된 지역 4개 대학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. 이는 대전 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동구는 오는 2학기부터 대전대와 우송대, 우송정보대,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 등 4개 대학의 식비 중 일부를 지원합니다. 동구는 쌀소비 확대와 학생식비 부담 경감을 위해 1차 추경예산의 관련 예산 2,091만 원을 확보했으며 향후 지원금액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.